너구리! 아 지금 낚시하러 갔는데 너구리야 쪽제비! 너구리! 와우 차 어디다네?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응 아하! 왔어 롤롤롤롤 갈까 갈까 날씨가 지나서 날씨가 지나가고 남 resist기를 Judah 차량이 다행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영화 마이 800m 0 폭풍으로 가야지 나이구지하게 생겼다 장난이네 아 바람 겁내불어 오 이거 하겄어 이거? 가자 하 consequently 내일은 좋아 그럼 여기서 자라 그래 하루 놀다가 내일은 좋아 나도 봤어 야 어떻게 나 진짜 잘.. 아니 이렇게 더 확 변하냐?